우리를 달콤하게 빚어주시고 구워주신 마녀시오. 페스츄리마 쿠키. 취침 시간인데 기도실에 있군요. 어, 스승님. 제가 아침에 빼먹은 기도를 마저 하느라. 이 시간까지 기도하는 그들을 어찌 혼내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고 있었죠? 어? 밀가루서 17장 구절. 포크가 날카로울수록 식탁은 평화로울지니. 성스러운 포크를 주는 자로서 어떻게 한가로의 잠을 이루겠습니까? 무기를 다듬으며 정신을 통일하고 있었답니다. 일과가 다 끝난 시간에도 이렇게 성실하다니. 그대의 영혼은 마가린 한 점 없는 순수한 버터로 이루어져 있군요. 감당할 수 없는 칭찬입니다. 그렇지. 나는 오늘 무척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들의 연회장으로 알려진 성역에 케이크 괴물들이 둥지를 틀었다는... 설마 기적의 케이크 타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의 베이킹이 행해졌던 성질을요? 나도 믿고 싶지 않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들은 어찌 이리도 쉽게 상해버리는지...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성이 조롱당한 것이나 마찬가지... 교단이 나설 차례군요. 믿음이 강하고 입이 무거운 신도를 골라 맡겨주십시오. 그대야말로 적격입니다. 페스츄리맛 쿠키. 비밀리의 케이크 타워로 출발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주기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고대의 성지. 신들의 케이크 타워? 하! 어마어마하게 높잖아. 이 탑이 하늘을 바치고 있는 건가? 수십 개의 횃불. 온갖 무늬가 어우러진 식탁의 장식들. 이 컵도, 포커 나이프도 모든 게 너무 커! 신들은 이런 곳에서 며칠이고 연회를 노렸구나. 그리고 저것이 대초의 오븐? 오래되어 녹이 스렸지만 아직도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어. 오븐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그것이 모든 쿠키의 반중 무의식에 새겨진 최초의 기억. 소중히 여기도록 해요. 한때는 저곳에서 고대의 쿠키들이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겠지? 하지만 지금은 꺼낼 때를 놓친 케이크처럼 연기와 타는 냄새로 가득하군. 마녀시여, 성역을 침범하려는 저를 용서해 주시겠죠? 교단의 뜻이니까요. 장전, 발사! 스승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다. 확실히 뭔가 이상하군. 금단의 성역을 더럽히는 놈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쉬지 말고 반죽을 지어라. 거기 눌어붙고 있잖나? 장작을 끊지 말고 계속 넣어라. 이 불이 탑 꼭대기까지 활활 타오르도록! 시간이 되고, 트레일을 꺼내! 새 형제들을 환영해줘라. 벨벳 케이크 맛 쿠키, 여전하군요. 깜짝이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이번에도 네가 대신 보러 온 거냐? 어둠 마녀 쿠키님은 아직도 이 탑에 오기 싫으시대? 감히 넘겨줍지 마세요. 이유야 어쨌든, 제가 오는 편이 당신에게도 나을 텐데. 그 일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일일이 감시하지 않아도 군대는 불어나고 있어. 보이나? 벌써 지난달에 두 배는 되는 병력이야. 두 배? 지난달에 두 배라 열 배가 아니고 말이죠. 재촉해서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지금 가진 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오븐도 낡았고, 반죽이 오래돼서 금방 부서지는 녀석들이 대부분이란 말이다. 케이크 타워는 유서 깊은 베이킹의 성지예요. 필요한 재료는 모두 이곳에 있을 텐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나도 참 고생이라니까. 응? 뭐라고? 그래, 알겠다. 이봐, 불청객이 있는 것 같다. 그쪽부터 처리하고 오지. 차가 씻기 전에 돌아오세요.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일곱, 서른여덟! 달콤한 욕망에 흠씬 물든 존재들이여. 사라져라! 부서도 부서도 끝이 없고. 타락한 데서트가 이렇게 많다니. 어떻게 된 성역이야! 쥐새끼가 들어와 있었고. 다른 것은 쥐가 꼬이지. 아, 케이크 팔을 딴 쿠키? 가만히 상류맛 쿠키가 침입자는 해치우라고 했더니 그런 명령이 있었나? 이봐, 네가 부순 케이크 괴물들만큼 일할래? 그러면 봐줄 수도 있고. 뭣이? 말이나 한 번 해본 거다. 숙식 제공에 늦잠도 차게 해준다. 넌 좀 그런 게 필요해 보인다만. 넌 쿠키냐? 아니면 케이크 괴물이냐? 설마, 성역을 뒤집은 이 난리가 모두 네 작품이라는 거냐? 보는 대로다. 들리나? 케이크 괴물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가. 이런 짓을. 난 생페스처리 교단에 충실한 존. 페스처리 맛 쿠키. 이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기로 서약한 몸. 교단의 명예를 걸고 네 놈을 봐. 네 놈의 그릇된 창조물들을 멸하겠다. 기세 하나는 합격점이구나. 그럼 어디 덤벼보아라. 장전 완료! 명중의 예감. 소금서 3장 2절. 당신의 종이 정하니 내 포크 끝에 임하소서. 저어! 고맙습니다. cuarto 여긴е 정하니 이제 정하나 하는 것 Administ кур οποomena 누 than. 우리가 저어! Suddenly 제발